빈, 순, 삽, 오답 제거의 원리, 킥오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빈, 순, 삽이,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킬로 유형이잖아요. 이 킬로 유형 공부고요. 킥오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킥오프가 없고 그냥 일반 버전의 오제원이라고 저희가 줄임말로 부르는데 오답적의 원리는 고3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는 걸 추천하며, 어떻게 복습하는지 추천 대상은 어떤 학생인지 다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요. 이거예요. 1번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물어보지 않은 거에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아무리 봐도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나보다 점수 잘 나오는 애가 있지 않니? 만약에 그런 애가 없으면 여러분 친구 없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 학생의 특징은요. 물어본 것만 대답한 거예요. 나는요. 물어보지도 않은 수식 오기 집착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좀 평양글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 대충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 거야. 선지 두 개 남겨놓고 오답을 못 찍어요. 두 번째,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어때요? 포기합니다. 난 모르겠다. 뭐냐면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돼요. 우리 오답적의 원리에서 배우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제발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빈칸은요. 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빈칸은 위치에 따라 물어보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지막 줄이 빈칸이에요. 뭔지 아세요?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어? 잠깐만. 이해시 한 번 들어줄까? 마지막 줄이 빈칸이면 이 글의 결론이 뭐니? 아니, 이걸 물어봤는데 왜 자기 혼자 구문도 캐하고 끊어 읽고 묻고 읽고 그러니 답을 못 찾는 거야. 결론을 구하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소재는 절대 어느 글도 소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빈칸은 위아래 관계는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난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 어느 글에 소재 알고 주제 알고 앞문장 알면 결론이 왜 안 나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 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줄거리는 따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답의 근거로 문제 풀어라. 근데 학생들이 근거를 찾아서 안 푼단 말이에요. 소재, 주장, 앞문장이에요. 여기는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고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지식이 뭐냐면 첫째,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답의 근거 찾기인데요. 내가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찾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수업이 9시간 내내 근거를 찾게 해주는 수업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국어 문제 풀 때요. 혹시 국어 문제 이렇게 풀어요? 가로 열고 닫고 혹시 국어 비문학 푸는데 끊어 읽고 묶어 있나요? 이거 국어 문제 안 풀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왜 영어는 이렇게 풀어요? 그렇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국어나 영어나 공통점이 있죠. 언어 문제입니다. 뭐예요? 줄거리입니다. 키워드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강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문장, 문장, 문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문독해라고 있으면 한 문장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그래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한 세 번쯤 봐서 해석 가능했어.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위에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만화 학생들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 시간이 없어요. 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키워드를 안 잡았으니까. 우리 수업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답이 근거 찾는 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줄거리 놓치지 않기입니다. 키워드 잡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만 따라가도 수식어고 잡종고 다 빼고 줄거리만 따라가도요. 보통 주제가 보여요.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거만 따라가도 선지가 줄어. 근데 우리는 물어본 거만 대답하는 훈련을 할 거야. 같이. 그래서 답의 근거 찾기 하는 거고 그래서 매력적 오답 다 지운다. 우리 킬러 완전 정복한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모든 강의 1강은요. 무료 강의예요. 교재 하지 마시고요. 그냥 1강 들어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아, 이렇게 수업하는 거구나. 또는 이렇게 문제 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빈순사벨 만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면 돼요. 물어보는 거만. 줄거리 따라가고 자, 이렇게 강의 내용은 빈순사벨킬러 유형을 줄거리 따라간다. 키워드 잡으면 방법. 이거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이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물어본 거만 대답하는 방법.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추천 대상 학생을 설명드리면 고3이에요. 또는 N수행이에요. 3등급 이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고1, 고2 문제도 못 푸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 푸냐. 그러니까 수학이야. 예를 들면 고1, 고2도 공부 안 했어. 근데 수능 문제 풀 수 있니? 안 되지. 영어 똑같지 않아? 고1, 고2 기출 문제도 문제를 못 풀면서 빈칸을 어떻게 고3 문제를 풀어요? 3등급 이하면 자, 킥오프는 고1, 고2 기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3등급 이하 학생. 그 다음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마 고2 학생들이 수강할 것 같긴 한데요. 고2 학생 간단하죠.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1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저 빈순삽이 너무 약해요. 이런 학생들이에요. 고1과 고2 학생들은. 그래서 추천 대상 학생이고요. 개강일은 12월 첫 번째 주에 합니다. 지금 강의는 완강되어 있는데 지금 교재 오타 검토 때문에 조금 교재 입고가 좀 딜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완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교재 입고 되자마자 개강이 될 거고요. 강의 구성은 총 9강이에요. 빈순삽. 우리 9시간 내내 뭐 공부할 거냐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한다. 줄거리 따라간다. 이 연습 빡세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법을 설명드릴게요. 저희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지금 교재의 틀을 보여드린 건데 문제가 있고요. 어휘가 있고요. 수업은 무조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걸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바로 뒷장을 넘기면 왼쪽 페이지에 한 줄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 다시 선지를 또 우리말로 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으로 한 줄 해석이 있는데 이걸 왜 넣냐면 복습하라고 놓은 거야. 어, 수업할 때 여기다 필기 다 했을 거 아니야. 자기가 필기한 거 다시 보면 공부한다는 느낌 드나요? 안 들죠? 필기 되어 있거든요. 뒷장에 한 줄 해석을 드는 이유가 해석 공부해라. 그래. 복습은 해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키워드 잡는 방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걸로 보지 말고 자기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100% 같을 편 없어. 거의 비슷하면 돼. 한 줄 해석 되어 있는 걸로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모르겠으면 수업한 거 보고 나서 확인해보면 된단 말이야. 아, 키워드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줄거리를 이렇게 따라가야지 전체 글이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주제문은 뭐였구나. 표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복습용이고요. 교재가 단곤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에 79페이지부터는 워크북이에요. 우리 교재가 워크북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각 파트를 공부가 끝났으면 그러니까 1, 2, 3강은 빈칸이고요. 4, 5, 6강은 순서 그 다음에 7, 8, 9강은 문장 삽입이거든요. 1강 끝나고 푸는 게 아니고요. 1, 2, 3강을 다 수강을 했습니다. 빈칸을. 그 다음에 빈칸을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9페이지부터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푸세요. 수업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잡종보다 뺀다. 줄거리 따라간다. 물어본 것만 대답한다. 똑같은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고2 학생이라면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될 겁니다. 고2 때에는 좀 욕심이 나기에는 수학 공부하세요. 국어 공부하세요. 고3과 N생은요. 이거 끝나자마자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킥오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고3 기출입니다. 이걸 끝내면 오답 제거의 원리예요. 고3 기출문제로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아,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는구나. 이 영어는 근데 영어만 그런 건 아니죠. 언어 문제 똑같잖아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한다. 또 하나 줄거리 뼈대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 수업이 이 내용입니다. 자, 1강 한번 봐보고 와보세요. 자, 내가 들어야 될지 모르게 될지 아, Q&A 궁금한 Q&A 써도 되는데 1강을 자기가 보면 알 거 아니야. 어차피 모든 선생님의 1강은 다 무료강이란 말이에요. 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만학생들 볼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